네,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우리 권사회에서 저에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원을 받고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또 돌아와서는 지금 가까운 안동교회에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동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황 목사님 가서 목회하시니까 안동교회는 우리 동생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김주영 목사님을 저의 형님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주영 목사님 정말 역시 연동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고 이 시대에 이런 귀한 분이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명성교회 그런 건으로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가까이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연동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거락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때는 사실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세례 성찬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찬을 먹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입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아세례를 그래서 몰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저 유아세례를 받았나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버지가 아들 세례든지도 모르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못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8남매거든요. 그 많은 형제들을 다 아버지가 기억도 못하고 심지어는 생일도 기억 못하세요. 제가 군대 갈 때는 그냥 형들 따라서 군대 갔는지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냥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수첩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이상하다 너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유아세례를 안 받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또 세례받느라고 교육받아야죠. 그러시고 교육받고 세례받았는데 처음으로 성찬떡을 받았는데 카스테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또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세례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세례가 되겠습니까? 세례는 깨끗한 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짠물이잖아요. 바닷물 그거 무슨 세례가 되겠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걸 세례받았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거든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죠. 양고기와 그리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나가야 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 받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짐을 싸들고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모든 죄를 씻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난한 땅이라는 게 어딘지 이게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출입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안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뭐 좀 끝날 것 같은데 또 변이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2년 넘게 이렇게 예배도 잘 들이지 못하고 사업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에게 움직이느냐 하면 천사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추리국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천사가 움직이느냐 하면 구름 기둥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 두 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는 아주 뭐 자기들 앞에는 어떤 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두려울 것 없다. 그리고 뭐 아주 뭐 용기 백배해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는다고 그리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고 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박상 어려운 일을 닥치면 또 한숨 푹푹 쉬고 마음속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유 다 죽었다. 안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 추리국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 때문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김주영 목사님 제가 김주영 목사님 차를 타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김주영 목사님 차 위에다가 앞에 이렇게 방향제를 걸어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뭐 그만두고 싶고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휴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 자리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위니코트라고 하는 대상관계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위니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아주 약점을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는요. 부모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뭐라고 뭐라고 해도요. 애들 안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니코트는 뭐라고 하면 holding environment 환경붙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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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붙들기라는 거예요. 환경붙들기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그냥 환경붙들기라는 건 엄마가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 엄마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우는 것을 가리켜서 붙들고 같이 우는 것을 가리켜서 환경붙들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엄마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이의 마음이 달라져서 새로운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성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도망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 엄마를 맡겨주셨으면 엄마 자리에서 집사를 맡겨주셨으면 집사 자리에서 권사를 맡겼으면 권사 자리에서 그냥 서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 때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러 걸어 들어갔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따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계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들은 되도록 쫓아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에 짙은 구름이 있고요. 캄캄한 구름이 있고 이 애국군대들 그쪽으로는 폭풍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뭐 전차 바퀴가 푹푹 빠지고 빠지고 깨지고 그냥 많이 달릴 수가 없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그들을 탁 덮어주고 좌우 옆으로는 바다가 벽으로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례받게 하신 거예요. 세례. 세례받게 해가지고 밖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모세를 따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은요. 세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출입기 15장 1절 2절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하로 오신 이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비로소 홍해바다를 걷는 후에 불렀지 이전에는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노예생활할 때 노래를 부르는 기록도 없고요. 또 6월절 지나가지고 나올 때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노래는 밤의 노래인 것입니다. 엽기 35장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호와는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42편 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하리로다. 여러분 낮에는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밤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밤은 캄캄한 시간이에요. 밤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도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며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찬미하면서 가셨어요. 밤중에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도 한밤중에 바울가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밤에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는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푸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며 살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다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세례의 과정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밤의 노래를 불러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다시 귀를 기울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미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한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함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이 한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밤중에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한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 자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